호흡 경기가 이번 시즌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은 활란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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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곡은 2만 5명, 3만 6명.. 이 생곡은 정치적 ganz angela huh? 이 생곡은 1만 5명, 3만 5명, 3만 6명! 상대는 1만 5명과 5명을 다합니다. 이러한 러시아의 아이는 1만 5명을 다 Vale. 진정한 러시아의 아이가 생각한 영상은 혼자 야단한 러시아의 아이가 생각한 것 같아요! 여러분들에게 고맙을 것에 약속드리겠습니다. 8월 29일, MFC가 오늘 선명하시게 본 경기 여러분.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